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하는 길이 있었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아주 매력 덩어리에요 자주 만나요? 네 저희는 자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면? 술 한잔 하죠 모임이 또 근데 이제 형은 잘 못 먹고요 저만 이렇게 혼자 먹고 형이에요? 아 그래요? 형님 환장형인데 진짜요? 우리 상태씨가 상탱 안 좋은 게 아니라 나 피부 장난 아닌데 지금 옆에서 보니까 난리 났네 모공이 안 보이네 진짜 좋아요 그래요 왜 그래요 울지 말아요 자 룰레 돌려 주세요 서 서 서 서 서 오 소인물의 청취 진짜 빠른 노래 어떻게 이 노래 정말 빠른 노래인데 가사 많고요 류 대선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하는 거야? 가사. 유명한occup 가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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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Sophia 이렇다 할 백도 비전도 지금 당장은 없고 가사인 흘릉은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 먼 훗날 내 덕에 호강한 너의 모습 그려봐 미쳐야 본전 아니겠니 네 인생 걸어버려 용하다는 도사 그렇게 열나게 찾아봐야 전 없어해 어떡해 안타깝습니다 어떡해 결과가 나왔죠? 나왔습니다 자 계속 윤희석 안상태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세 번째 대결 려욱 루나 대 여행 스케치 박정수 여름 무도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도연천고 이번 예선전 먼저 려욱 루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떤 뮤지컬로 두 분이 모시게 되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하이스쿨 뮤지컬이라고 동명의 영화 하이스쿨 뮤지컬을 한국에서 초연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농구부 주장으로 농구부 주장으로 되게 잘하나보다 농구를 그렇죠? 발이 안 보이는데요 발이 안 보여요 주장까지 해 놓고 그래요 한 번 보여줘 정말 멤버들이 많이 놀렸고요 우선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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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스러워 수스러워 그러면 저기 우리 려욱은 농구부 주장으로 나오고 그리고 제 여자친구로 아아 저는 가브리엘라 역할을 맡은 트로이 여자친구 역할을 맡은 수줍은 천재 소녀입니다 아 그래요? 히스신 같은 것도 있어요? 아 참 왜요? 이게 무슨 반응이야? 있어요? 있어요? 있구나 어머 한 세 차례 정도 한 회에 세 차례 정도? 네 세 차례 정도 이제 이게 무슨 하이스쿨이야 네 아니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무슨 한 회당 세 번씩 해 뽀뽀를 굉장히 빨라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우리 한 대먹을 조금 그래요 보여주세요 네 내 가슴 떨림 이제 눈부신 바로 그대를 내 가슴이 알아본 거죠 그대 두 눈을 보며 느낄 수 있어 이게 시작을 자 이어서 우리 여행인 스케치 2 선배님과 박정수 선배님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아마 네 뭐 박정우 씨 오늘 같은 밤이면 또 우리 김민우 씨 또 조정현 씨 네 같은 부류에 같이 활동했었죠 그렇군요 그 혹시 죄송한데 선배님 쌍둥이 아니시죠? 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네 보면 저기 나는 지금 군포 영화인 줄 알았어 아 동생이에요 오 어쩜 이렇게 다른 분이었을까 나는 군포 영화인 줄 알았어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진짜 쌍둥이 같으시다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삼촌 따라온다고 그래서 아 삼촌이랑 같이 온 거예요 네네 자 이어서 우리 여행 스케치 우리 남준봉 선배님과 우리 병석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공연은 계속하고 계십니까? 아 저희가 사실은 네 해가 바뀌던 파랫폼과 광고 감사합니다.